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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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라이브는 예오 헤이 헤이 브로우 예오 헤이 브로우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또 간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영상이랑 사진들 제가 9월 29일 3D 피처링 잭 할로 잭이랑 같이 또 두 번째 싱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글로벌 시티즌 무대를 마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때 무대 끝나고 영상을 풀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던졌는데 그게 돼가지고 딱 그렇게 됐죠 근데 아쉬운 게 어제 리허설 하는데 그걸 누가 찍어 올려가지고 누구야 그 그러면 안 되지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응? 아무튼 제가 원래는 이제 물론 바쁜 것도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라이브를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꽤나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또 이렇게 자주 찾아오면 이제 뭔가 사람이 어쨌든 좀 기대감이나 뭐 궁금증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자주 찾아오게 되면 제가 또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가수인데 물론 이제 친구 같은 바이브나 가수 같은 아니 가수라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또 이제 한 가수로서 또 약간의 밀당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없다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라이브를 찾아뵙게 됐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나요? 그 라이브로 송출이 됐다고 하던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 모니터링 제대로는 못 해봐가지고 한 번 그냥 쓱만 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꽤나 좋아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공연 자체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그 컨디션 자체는 항상 리허설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 지금 크스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 괜히 막 목 건조하고 막 당일날 건조하고 막 그런 것 같아 음향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도 뭐 무사히 잘 맞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만에 우리 아미 여러분들 간만은... 아, 그래 진짜 간만이야 물론 세븐 때 아미들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많은 아미들을 또 보게 되니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분 좋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거 뭐야 마, 머리 그만 만져라 쥔! 쥔이야? 쥔! 잘 지내? 잘 지내왔어? 오, JK 오, 쥔!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 잘 지내? 형, 좀만 기다려 뭐라고? 연락 좀 해, 제발 아니, 형의 연락이 되는 시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그리고 해외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시차가 안 맞아 나 이번 달만 지금 해외 몇 번 나오냐? 세 번 나오나?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형 형 언제 저기 휴가 나오면 봐요 나는 쥐업이랑 하루 300개씩 문자 형, 저도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너도 우리 파티 들어오게 될 거야 하여튼 그래요 우리 형이 형이 파티장인가? 그치? 형이 파티장이지 형이 제일 먼저 갔으니까 오케이, 나 파티 가면은 나 받아주사함 아무튼 오늘 찐, 나 오늘 무대 했으니까 내 무대 봐주고 또 오늘 저기 뭐야 제가 티징 비디오 나왔거든요, 사진이랑 봐주세요, 형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고 저도 형 뒤따러 가겠습니다 파티 파티 항상 멋있어, 정국아 파이팅 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은, 형은 군대 가서도 멋있던데 형은 뭐 얼굴이 안 변해? 난 걱정돼, 가면은 형은 진짜 안 늙더라, 안 늙어 더 젊어, 더 약간 젊어졌던데 어쨌든 우리 진영 형 형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진영이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멋진 활동 해줘요 나 이제 가기 전까지 좀 멋지게 활동할 테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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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지금 고생하고 나 얘기할 거 다 하긴 했어 아무튼 우리 3D 이제 곧 나오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세븐과는 전혀, 전혀,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 여기가 뉴욕인데 뉴욕에 여기 공연장 글로벌 스티지움 와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멀리서 우리나라 한국 포함해가지고 저기 많은 지역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멀리서 이렇게 챙겨 받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좀 마음이나 에너지가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딱 저기 뭐야 한국 딱 돌아와가지고 삼겹살에, 오겹살에 써주 한 잔 하고 싶다 그리고 9월 29일 보면 추석이잖아요 이제 이게 그때 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물론 나도 좋지만 이제 제가 일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한테 좋지만 이게 그렇게 좀 급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왜 내가 급할 수밖에 없을까? 뒤에 뭐가 있을까? 뭐지?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 나는 굉장히 기대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거까지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 추석 선물이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우리 한국은 추석인데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지민이 형 춤추는 거 봤냐고? 뭐 올렸던 데 봤죠 역시 지민이 형 그런 춤 잘하더라 잘하더라, 잘하더라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다 간만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랑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맛있는 식사하러 가야 돼가지고 약간 배가 좀 추를 추를 궁금하죠? 계속 궁금해해줘요 그럼 언젠가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기 뭐야 아무튼 저기 뭐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3D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또 멋진 활동 할 테니까요 우리는 또 다음에 봅시다 봅시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주고 하시는 말씀들 항상 보면서 또 느끼는 점도 많고 또 너무너무 고마워요 항상 모니터링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기 오늘 그냥 무대 예상인데 안녕 또 봐요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조심하세요 안녕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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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야